돈이 400원에서 올라가질 않네 케어 적자네 왜 안팔라지 지금 야 뭐야 이거 시즌패스도 이게 지금 줄이 야 이거 시즌 줄이 이래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여기서도 줄 생기면 어떻게 여기서도 또 비선실세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니까 기본 줄의 시즌패스잖아요 이 시즌패스에 시즌패스를 넣으면 그 시즌패스에 시즌패스를 넣으면 야 이거 창조하는 경제인데? 비선실세의 실세 비 비 비 비 비 비 알피 돈을 무한대로 받아먹는거야 돈이 어디서 이렇게 술렁술렁 빠져나가는건지 알 수가 없네 통로 사이사이에 실세끼를 만들고 떼돔벌자고 어 챌린지 하하 쓰읍 먼슬리 프로핏 이천 돌파하는건데 이거는 거의 희망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파크 밸런스 어 파크 밸런스 18이다 파크 밸런스 18인데? 20 찍으면 돈 준다 그러지 않았나?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로 약간 버프좀 주면 돼 거대한거 없나 뭐? 거대한거 캐라반실 캐라반실 삼궁수 따라라라라 혼? 어 이거 보노보노급이라니 캐라반 마차 드래곤슬리핑 오 좋은데 19 19 19 19 되다 19 1만 더 올리면 돼 1만 파크레이팅 오 파크 밸런스 보너스 20 했는데? 아니 아직 안됐어 아직 안됐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약간 드래곤 그거 좋아보이더만 드래곤 드래곤 똥 오 드래곤 똥 야 뭐야 이거 박살난거 아니야 이거 기계? 대체 기술자들 다 뭐했대? 아 이거 박살난거 같은데 이거? 알았어 이거 박살난거 같은데? 먹자골목에 똥났 돈이 애매하다 이거 수리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이거 수리하려면 돈 들어가는데 오 오케이 와아 기술자다 갓갓 기술자 자 일시중지 자 일시중지 자 일시중지 자 일시중지 파크레이팅 왜 안올라가 아이씨 돈 어디서 났지 나? 야 너 돈 갑자기 어디서 났어? 돈이 갑자기 막 생겼네? 뭐야 이런 사소한 오브젝트로 올렸어 보노보노라니 지저해봐 쉽지가 않다니까 자 먼슬리퍼 프로필 올라간다 이천 찍자 이천 찍고 챌린지 올리자 야이씨 파크매니지먼트로 다 들어가잖아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봐야겠어 파크 파크매니지먼트 이씨 스태프 스태프 임금 잘라야 된다니까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지금 이거 아 두둥 매직캐츠 답은 뭐다? 매직캐츠다 이거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어디갔지 그거? 라이드에 있는건가? 라이드? 아 개발했는데? 뭐야 아 그 기계 이 레일인가? 청사진이 없다고? 이거 음 뭐 아 아 아니 아 아